Hi, I am Peter and I am the one who is in charge of this BEAUTIFUL project called YouTube Challenge. 안녕하세요. 저는 피터고요. 저는 이제 유튜브 챌린지를 맡게 된 선생님입니다. 제가 지금부터 한국말로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. 뭐에 관련해서 드릴 거냐면, 유튜브 챌린지가 제가 앞서 영상을 하나 제가 찍었잖아요.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. 10일까지 봤습니다. 근데 거기서 이제 다는 못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사이트에 올려드렸어요. 어떤 어떤 것인지 근데 이제 글은 있지만 좀 제가 영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자, 첫 번째 영상이 길면 재미없죠? 그죠? 제가 목이 아프네요 또 근데. 자, 첫 번째. 유튜브 챌린지가 왜 필요하나. 굉장히 간단합니다. You're not used to it. What is it? Speaking. 그냥 말을 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요. 뭐 그렇게 따지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뭐 한국에서는 그게 그거잖아요. 그 필수 교육 과정이잖아요. 영어가. 근데 왜 못하냐 이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따지면. 왜?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아인슈타인도 말을 안 해보면 언어 배우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.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언어를 당연히 못 하겠죠. 그렇게 IQ가 높은 사람이어도.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언어라는 거는. 좀 해보고 진짜 그거에 말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좋은 말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. 두 번째. 조금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약간 아 나 해야지 했는데. 말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고. 좀 쑥스럽기도 하고. 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. 안 하게 돼요. 솔직히 사람인지라.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아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. 어떻게 하면 이게 실현 가능해진다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. 유튜브 챌린지. 좀 강압적으로. 강제적으로.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입문을. 말문. 어 입문이 아니죠. 말문을 트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we made this kind of project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단계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이제 어느 언어에서도 쪼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에서 쪼가 생긴다. 한국말에서는 약간 쪼가. 지금 방금 제 쪼 얘기예요. 저는 약간이라는 쪼가 있어요. 한국말 할 때. 약간. 엄청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약간 영화에서는 쪼가 생겨버리면은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잘. 그리고 you're not used to English. Like compared to Korean. 한국어는 솔직히 자유자유자로 구사가 가능하니까. 쪼가 있어도 다 전달이 가능하지만. 확실하게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영어에서 쪼가 이미 있다. 자리가 잡혀있다. 큰일 납니다. 정말 큰일 나요. 그래서 이 혹은 또 실수. 뭐 쪼나 아니면 실수들. 그 실수가 쪼가 될 수 있어요. 계속 그것만 사용하다 보면은.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줘야 합니다. 이거는 틀렸다. 이건 쓰면 안 된다. 이거는 어떠냐.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. 제가 다음 영상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언어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처음에는 부정 단계. 그 다음에 인지 단계. 그 다음에 인정 단계. 인정은 곧 학습 단계고. 그 다음에 자유예요. 그 이유가 뭐냐. 부정. 그럼 이런 거 있죠. 아 나는 리스닝이 잘 되는데 스피킹이 안 돼. 이거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거의 89%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저한테. 근데 안 됩니다. 이게. 이게 부정 단계예요. 왜 부정이냐. 인지를 못해서예요.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두 번째 인지 단계.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거. 굉장히 중요해요. 정말로 많이 중요합니다. 언어를 배울 때는. 인지를 했어요. 그 다음 뭐예요. 그 인지한 거.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하는 거랑 내가 뭐 공부해야 되지. 그냥 무작정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. 천지 차이예요. 진짜. 정말 I can tell you. 오케이. 그래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단계를 거칩니다. 근데 학습 단계에서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. 그럼 어떻게 되죠. 자유. 그냥 한국말 할 때. 아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.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나요. 아니죠.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어. 내가 뭐. 그냥 툭 던지는 거잖아요. 계속 학습 단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. 그렇게 돼요. I'm not. I'm not. I'm not getting. 진짜 진심이에요. 오케이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고. 정말로 중요하고. 그리고 일단은 뭐 참여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나. 이건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. 여기 다 나와 있어요. 그 사이트. 꼭. 부디 사이트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.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. 일단 첫 번째. 그 사이트에 가면은 청취 수업 자료가 있어요. 그걸 보시고. 두 번째. Step 2. 노트테이킹을 하시는 겁니다. 노트테이킹이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. 그게 뭐냐. 문장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. 정말 심플하게. 내가. 뭐. 단어. 핵심 단어라든지. 진짜 간략하게 쓰는 게 노트테이킹이에요. 아시겠죠. 어. 너무 후질근하다. 하하. 아무튼. 간략하게 쓰시는 게 노트테이킹입니다. 자. 그 다음에. 이제 그거를 내용을 바탕으로 노트테이킹을 하고. 영상을 찍으시는 거예요. 그것만 보시고. 노트테이킹 한 것만 보고. 절대 문장이면 안 됩니다. 문장으로 다 쓰신다 하면 그거 라이딩이에요. 그거 하시면은 이거 하실 이유 없어요. 단호하게 말씀드릴 게 하실 이유 없습니다. 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실 거면. 그렇게 하시고. 유튜브에 올립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가.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. 아. 저는 근데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. 다. 그럴 수 있죠. 당연하죠. 그래서 유튜브의 기능 중에. 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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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할 거에요 그거에 대한 영상을 직접 영상을 찍어서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드릴 거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뭘 하셔야 되냐 그거를 제가 피드백 영상을 보시고 피드백을 듣고 다시 하시는 거에요 다시 다시 영상을 찍으시는 거에요 근데 이젠 그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이제 피드백을 다시는 드리진 않을 거에요 첫 번째 영상만 드릴 거고 근데 물론 저한테 어 피터 그 이게 좀 제가 피터가 한 피드백이 여기에 잘 반영이 되었나요 두 번째 영상에서 하면 yes or no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영상은 피드백을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 뇌정지가 왔어요 지금 어 뭐 그렇게 이젠 조금 빠르게 이제 영상을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이거 좀 참고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이거 주 5일 하셔야 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뭐 마감 시간은 자정 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한 번이라도 빠지시면은 아시죠 어려워요 이거 정말 힘든 프로젝트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 하신 분들은 그 정도 각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뭐 어떤 뭐 피치 못한 사정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정도 각오 하시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든 거에요 오케이 뭐 어 뭐 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중간에 마감 시간 조금 안되요 스트렉트 정말 이거는 자기한테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스트렉트 해지세요 저도 스트렉트 해질 겁니다 오케이 뭐 뭐 뭐 계속 근데 열심히 하시면 꾸준히 참여 가능하세요 심지어 뭐 그 참여비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환이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꼭 꼭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면 그래야 늘어요 오케이 어 제가 이제 다음에도 저는 똑같은 날이지만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해주신 분들이 좀 Q&A가 Q&A 타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좀 질문 점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Q&A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